기획재정부는 13억 달러 규모의 외국 환평형 기금 채권을 역대 최저 가산금리로 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오늘 오전 10년 만기 미국 달러와 표시 외평채 5억 달러와 5년 만기 유로와 표시 외평채 7억 유로를 발행했습니다. 발행금리는 10년물 달러채의 경우 10년물 미국 국채금리에 25BP를 더한 1.769%를, 5년물 유로채의 경우 5년물 유로 미드수압에 13BP를 더한 마이너스 0.053%입니다. 달러와 표시 외평채 가산금리는 지난해 50BP에서 이번엔 25BP로 낮아졌고, 유로와 표시 외평채 가산금리도 지난해 35BP에서 이번엔 13BP로 축소돼 모두 역대 최저 수준을 경신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기재부가 외평채를 역대 최저 가산금리로 발행한 데 대해 우리 경제에 대한 해외 투자자의 신뢰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